에 그 테스트 서버에서 어 어 테스트 서버에서는 최근에 받은 게 2,100점이었나 왜 웃죠 만점이 7,000점인가요 만점이요 예 어 그런거 같기도 하고 이 7점이면 여러분들 뭐 몇 점이에요 그 아 제가 그 아 진짜요 니 골드에요 아니 그 이제 마지막에 배치를 보고 났더니 골드였는데 아 진짜 그 그 버스 타서 아이 뭐 버스에서 아니에요 버스 친구들 따라가서 아 아니에요 진짜 완전 저 쏠랭 이제 쏠큐로 돌렸더니 에 그렇게 된거 있죠 쏠큐로 돌렸더니 자랑사랑 만난거 저 껴주세요 해서 같이 배치 봤다고 아 진짜 아니라니까 아 그 그러면 이 전에 그 시즌 1 점수는 몇 점인데요 아 48점 아 뭐야 40점 되었구나 사람이 아니네 어쩐지 말이 안통하더라 아 몇 점이였는데요 진짜 저 53점이요 죄송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게 40점 후반이랑 50점 중반이랑 이게 클라스 차이가 심해요 여러분들 오 이게 바로 그림의 떡이에요 50점대가 님 최고 점수가 48점이었다구요 네 흐흐흐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 오버워지를 접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음 저 괜찮아 보겸님이 있으니까 괜찮아 보겸님은 십 몇 점이더라 그 아 그 아 그쵸 콩스 괜찮아 뭐 콩스 그럼 그걸 그런 수도 있지 그 그 그거 맞아 뭐 그런 수 있지 그거 뭐 비야만 뭐 사람이지 그거는 뭐 사람이 아니고 왜 그래서 그래 갖고 뭐 뭐든지 잘하고 싶다 네 그거도 있어요 근데 잘하는 거 딱히 없어요 잘하는 거 잘하는거 예 없죠 없네 없어 아니 없어 제가 성대모사는 잘한다고 들었어요 해주나요? 아 뭐 해보세요 이번에 디바 스킨이 나왔잖아요 디바 스킨이 아니라 디바 영웅이 있잖아 거기에서 이제 디바 해봐 그 대사 아 그래 그러면 합니다 근데 안 똑같을수도 있는데 아 그럼 욕, 욕해 그, 그것만 양, 양해하고 들어주셔야되요 어 이응, 어이 어이 사랑을 담아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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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담아서 사, 사랑을 담아서 아니 내가 아는 디바가 내가 아는 디바가 아닌거 같은데 제가 아는 디바는 오버치 사랑을 담아서, 디바 뭐래? 사랑을 담아서, 디바 아니 안 담았다니까 네 아니 내가 아는 디바가 아닌가 목소리 바뀌었나 여러분들? 성우 바뀌었어요? 왜 구수하지? 다른건 없어요? 다른거요? 어... 안녕 친구들, 트리서가 왔어 왜왔어? 나가 네, 나가겠습니다 아, 무튼 그래도 자신감을 주시니까 또 자신감을 얻고 가네요 덕분에 난, 난 까는거밖에 없었는데 자신감 준게 없는데 아니, 그래도 나름 이제 뭐... 어... 저에겐 도움이 됐어요 그래요? 아니 근데 채팅창에서 아까 BJ, 님 BJ예요? 저요? 아니요 아니요, BJ 아닌데 그치 아니죠? 아니잖아 네, 아니에요 이런 애들 BJ하면 이게 BJ 먹칠하는거지 맞아, 그 입에 그 무슨 불풍선 하나 터져가지고 그거 리액션하면 믿겠다, 그쵸? 응? 음... 맞아 맞아 그쵸, 그쵸 음, 저는 그러면은 흐흫 이만 가보겠습니다 자신감을 얻은거 같아요 흐흐흫 예, 예 수고하셨구요 네... 예, 그... 방송... 네... 예... 어디가서 성대모사는 하지 마시구요 사랑을 담아서? 아니, 뭔... 아니라니까! 사랑을 담아서? 아니라니까! 아닌데... 분명히 닮았다고 들었는데... 아니, 그건 잘못 들었는데? 흐흫 아이,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흐흐흫 아유, 가세요 즐거웠습니다 네... 네... 미안해, 코트라 여기까지 한다 안 남았는데 뭐 담았다고 해 아, 이거 씨, 오늘 흐흫 아유, 고민 들어주는게 여러분들 원래 아, 그러세요? 하하, 꼴좋다 하면서 막 비우줄라는데 흐흫 아아, 씨 아, 비우줄라는데 이게 내용이 싹싹 진지하니까 아아 어허 약간 좀 벙쳤습니다 아, 이게 아닌데 어헴, 이게 말실수하면 안 되는데 아, 하면서, 예 아무튼 뭐 예... 근데 뭐, 예 꼴좋다, 꼴좋다 난 아닌데 하면서 할랬는데 예, 그래도 진짜 여러분들 좋은 아, 똥 BJ! 아, 똥이야! 아우... 똥, 똥 미안하네 나중에 기계 된다면 똥, 똥아 하하 미안해, 똥아 아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대부분 그 고민이신 분들이 자신감 겨려가 많더라구요 저는 근데 저는 저는 저를 너무 사랑하고 제 자신감이 좀 넘치는 사람이라 그런지 힘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 저는 굉장히 뭔가 힘내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에스크나 이런데서 막 하아, 사는게 뭐 이렇게 뭐 우울한 소리하면 저는 되게 쓴소리하는데 이게 이게 채팅으로는 쓴소리가 되는데 이게 실제로 만나니까 이게 말이 안 나와더라구요, 여러분들 아무튼 힘내시고 여러분들 자신감 뭐 결혼할게 뭐가 있습니까? 예? 뭐 있습니까? 잘하시고 별풍선 많이 쏘세요 여러분들 유명해지면 아는척 해주시구요 예 아까 사랑을 담아서 디바 같은 이런 여러분들 뭐 성대모사 예 못하면 하지 마세요 예 아무튼 뭐 감사하구요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우세요 유튜브 구독과 유튜브 영상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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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